이강균의 잡지사 12월호 21번째 페이지 대한영국인 이정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이닥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랩스디의 이정우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잡지사를 보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이닥이 평소에도 잡지사 최고의 패피 패션의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오늘은 유독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컨셉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굳이 신경 썼다기보다는 제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하고 비슷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도 지나갔고요. 사실 기독교 신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성탄전은 정말 국민 휴일처럼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마 지나가서 아쉬운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1차 세계대전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축구에 관한 얽힌 얘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차 대전 당시 영국군이 입었던 옷차림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코디를 한번 해보고 나와봤습니다. 1차 세계대전하고 많은 참전국 중에 또 역시나 영국군을. 왜냐하면 또 이 이야기의 주체가 또 영국군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데 지금 옷 얘기하기 전에 저거 해명부터 좀 해주세요. 저기 지금 히플라스크라고 하죠. 술이 들어있을 것만 같은 저 물통. 이거요. 이것도. 지금 음주 방송한다고 지금 황이 들어옵니다. 이 안에 에너지 드링크 들어있습니다. 술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컨셉인 거죠. 컨셉입니다. 장갑도. 장갑도 컨셉이고. 네. 목도리도 컨셉이고. 이미 스튜디오 안에 난방이 되고 있는데. 고트도 컨셉이고. 덥습니다. 땀띠 위기지만 컨셉에 충실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사실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양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80년대에는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여길 바탕으로 뮤직비디오도 만든 적이 있고요. 그래요. BBC의 유명 드라마 닥터후에서 2017년도에 성탄절 특집으로 이 스토리를 다룬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국내에서는 이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또 기존의 영화나 책으로 소개된 스토리는요. 감동과 재미를 위해서지만 픽션을 가미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팩트 위주로 팩트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후 상황을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편집장님 보통 우리가 2차 대전 스토리나 영화는 2차 대전 얘기는 많이 익숙하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에 관한 영화나 책도 되게 많고요. 1차 대전에 관해서도 좀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요. 그렇죠. 저도 사실 1차 2차 정확히 구분도 잘 못하면서 살다가 재작년인가 1917이라는 영화를 엄청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좀 찾아본 정도 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를 좀 잘 안 하셨네요.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잘 안 했던 것 같고요. 시트러의 나치 독일과 일본의 진주만 습격 등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2차 대전과는 달리 사실 1차 대전은 상대적으로 좀 낯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하면요. 역사 공부가 사실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역사 얘기를 조금만 드릴까 합니다. 지금 썬킴 씨나 화요일 박광일 선생님 자리를 혹시 넘보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실 학부를 조인트 딜글리라고 해서 공동학이라는 게 영국에는 있는데요. 공도학? 공동학이요. 조인트 딜글리에서 공동학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정치하고 역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영국대학교 학부 역사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올라가면서 역사는 드롭을 했습니다. 제가 또 쓰는 스포츠 칼럼이 스포츠를 다양한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역사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역사 얘기를 조금 길게 하고 싶거든요.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정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잡지사 방송 언제 한 시간으로 늘어났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혼자만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시간으로 늘어나면 또 역사 얘기도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원호수 풀겠다. 중간에 음악도 듣고 또 중간에 광고도 좀 듣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30분 방송이라고 짧게 하신다고 해놓고 또 길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유튜브는 길게 나가니까 어차피 좀 길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스포츠 시간에 이 질문을 할 줄은 몰랐는데 1차 대전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부가 사라이보에서 암살당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건은 아는데 왜 그 사건이 세계대전을 불러왔는지는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시대 배경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독일이 1871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일은 크게 두 번 통일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1871년에 비스마르크 주도와의 독일이 통일된 거고요. 그때 독일 제국으로 통일이 됐었죠.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시에 나폴로용 3세가 비스마르크 주도의 독일 통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프로이세나가 프랑스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당시에 소고기 캔 100만 캔을 스포트랜드의 사업가한테 주문한 게 그게 보불일이다. 맞아요. 맞아요.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먹는다. 네. 그래서 보불일의 탄생비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첫 번째 통일한 게 독일 제국으로 1871년이고요. 두 번째로 통일한 게 우리가 많이 아는 1990년도의 동서독이 통일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 네. 그렇게 두 번 통일했는데요. 1871년에 일단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좀 산업화가 늦었습니다. 산업화가 늦었고 나중에 산업화가 된 다음에 식민지 시장이 이미 뛰어드니까 이미 다른 유럽 열강들이요. 세계 대부분의 식민지는요. 다 그냥 다 첩 점유했습니다. 독점했습니다. 독일 제국 같은 경우는 철열제상 비스마르크의 주도 아래 굉장히 커다랗게 발전을 많이 했지만서도 독일은 식민지를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식민지 자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서 소외됐기 때문에 독일 제국은 좀 불만이 쌓였고요. 여기다가 유럽 내 민족주의까지 합쳐져 가지고요. 1차 세계대전에 발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결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연합을 맺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동맹이 된 거군요. 네. 이 두 동맹체 간의 대립이 1차 대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했는데요. 암살한 이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입니다.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가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요.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랍니다.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라니까 러시아가요. 이해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서 총동원형을 내립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독일이 동맹인 독일이 그렇죠. 동맹인 독일이 러시아의 선전포고를 하고요. 러시아의 동맹인 프랑스에까지도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영국은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영국까지 끼어들면 정말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영국에는 처음에는 중립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시 독일이 슐리펜 계획이라는 걸 갖고 있었다던데 이게 뭡니까 독일의 전 참모총장인 그 성함이 슐리펜 씨인데요. 그분이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슐리펜 계획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계획이 무슨 얘기냐면 독일은 동부전선에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요. 서부전선에서는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전쟁할 것을 대비해서 맞는 것이 슐리펜 계획인데요. 이 계획에 의하면 독일은 일단 모든 구사를 다 모아서 서부전선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속전속귤로 프랑스를 이기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후 그 군대를 다시 동원해서 동부전선으로 보내서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랬지만 나라 땅덩이가 워낙 커서 한 번 총동원형이 내려지는데 군대가 모이는데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문제는 슐리펜 계획에 의하면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갈 때 가운데 있는 중립국가인 벨기에를 거쳐서 쳐들어가야 됩니다. 벨기에를 침공할 수밖에 없어요. 벨기에를 침공하는 순간 영국이 약간 발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다만 건너면 벨기에이기 때문에요. 또 중립국을 침범했기 때문에 거기서 영국이 결국 참지 못하고 전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벨기에를 침략함으로 인해서요. 결국 그래서 독일 혼자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다 상대하게 됐습니다. 4대1 전투로. 분리해지겠네요. 독일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동맹이었는데요. 이탈리아는 초반에 약간 조금 이렇게 의기소춤해가지고 중립을 선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중립을 선언했고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제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활약을 발휘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런데 1915년 후에 오스만 제국이 터키죠. 터키가 독일 편에 들고 또 1917년에 미국이 참여하면서 엄청나게도 큰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1918년도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할 거고요. 결국 그래서 독일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다 상대하게 됐잖아요. 독일이 벨기를 침범한 다음에 프랑스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어요. 파리에서는 50km 떨어진 데까지 진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마른강이다고 있다고 합니다. 강 이름이 마른이다고 합니다. 마른이 이름이에요? 네. 마른강이 있는데 그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이 패배는 했지만 독일군이 현재 점령한 데서요.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서부전선이 교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지리한 공방전이 생깁니다. 이때 생긴 것이 그 유명한 악독한 것으로 참혹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참호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게 봤다는 영화 1917에서 그 참호전의 치열함과 급박함을 엄청 생생하게 그렸잖아요. 네. 그 참호전이 영어로 하면 트렌치 월페어인데요. 그 1917은 최고의 전쟁 영화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전쟁 영화를 보면 2시간 동안 정말 끊기지 않는 원페이크로 또 촬영을 해가지고요. 맞아요. 그 당시 더욱더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917에 좀 더 낯익은 이유가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시상식에서 겨눌 때 그때 1917이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군요. 같이 올라가서 대기를 했었는데 작품상하고 감독상에 사실 1917이 좀 유력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생충이 다 수상해 갔죠. 그런데 191치도 정말 수작은 수작입니다. 당시 그래서 영국하고요. 프랑스하고 독일군요. 서로 참호를 팝니다. 서부전선에서. 참호 앞에는 말뚝에 맨 철조망을 겹겹이 배치를 했습니다. 양측은 방어에 유리한 기관충이나 아니면 대포 같은 거 야포 같은 거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참호 돌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무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호 돌파를 하려고 하면요. 공군이 지원사격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전차 같은 기계화 부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공군 수준도 약간 좀 그랬고요. 또 전차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1915년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영국군이 1915년도에 처음으로 전차를 개발했는데 그 당시 전차만 하더라도 굉장히 초창기 수준의 전차였기 때문에 또 병사들이 전체에 대해 이해도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 외에 경고 프랑스 독일 미군이 전차를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그 당시 초창기의 전차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았고 참호 돌파를 한 데도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됐고 도리어 그 당시의 전차는 엄폐물로 많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1차 세계대전 시기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참호전에서 진격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보병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보병들이 앞장서면 상대방에서요. 무자비하게 기관총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투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전투가요. 속된 말로 무슨 사람들을 갉아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참호 속에서 지내야 하는 군인들도요. 엄청나게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부전선의 참호가 보통 저지대에다 땅을 팠는데 최소한 참호 깊이가 2m는 돼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2m는 돼야 되는데 물이 그렇게 자주 고였대요. 저지대에다가 2m씩 땅을 파다 보니까 물이 자주 고이고 특히 참호를 처음 파게 된 게 2014년도 가을이고 그다음 2015년도 봄까지 참호를 열심히 팠는데 그 당시에 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대요. 하필이면. 그 당시 하필이면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요. 보통 참호에도 물이 조금씩 고이고 한 30cm 정도 맨날 고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까지 내리면 심지어는 병사들 가슴 있는 데까지 물이 고였을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1m 이상. 네. 그래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군사들은요 병사들은. 그런데 참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참호 밖으로 나가면요 적의 총탈이 총알이 쏟아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물에 그렇게 잠겨 있으면 병에 쉽게 걸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참호 안에 그 위생 상태가 정말 최악이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참호 안에는 화장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역류하겠죠. 오물이 다 나오죠. 그래서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 썩은 물까지 다 흘러들어왔다고 합니다. 위생 상태가 최악이었다고 그러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 쥐가 영화 197에도 보면 쥐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 쥐가 전사자의 시체를 먹고 커가지고요. 정말 고양이만하게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뉴트리아 이상으로. 고양이만하게 커진 쥐대들이요. 병사들까지 공격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병사들이 잠잘 때 쥐가 자기 얼굴을 뜯어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조만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잤다고 합니다. 위생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고 병 걸릴 확률도 엄청나게 나빴죠. 이런 상황에서 발이 오랫동안 물에 젖어있으면요. 참호족이라는 트렌치프시라는 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걸리면 발이 결국 썩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절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대전 뿐만이 아니라 2차 대전이나 베트남 전쟁 영화를 봐도요. 계속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장교들이 사병들한테 발 깨끗이 하라고. 양말 자주 가르시느라고. 참호족 안 걸리게. 참호족 안 걸리게. 발 깨끗이 하고 발 마르게 하고 그다음에 양말 자주 가르시라는 얘기가 계속 전투해 보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다학이 스포츠 얘기할 때보다 전쟁 얘기할 때 말씀을 더 잘하시는 건 제 기분인가요? 잠깐 저기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왜 거기다만 마시는 거예요? 지금 위스키 음주방송 아닙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금 술병을. 에너지 드링크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코디의 일종입니다. 제가 검증했습니다. 저긴 에너지 드링크가 있습니다. 아까 이다학이 영어 단어 하나를 알려주셨잖아요. 참호가 영어로 트렌치다. 우리가 아는 트렌치코트도 이때 나왔다고요? 네. 트렌치코트가 여수 유래했는데요. 사실 멋쟁이들한테 인기 있는 코트가 트렌치코트인데요. 트렌치코트라고 하면 되게 좀 멋지게 들리죠. 멋있죠. 직역을 하면 참호코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트렌치가 참호이기 때문에요. 1차 세계대전 중 혹독한 날씨로부터 영국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트렌치코트입니다. 당시 영국 국방부에 승인을 받고요. 영국의 그 유명한 토머스 버버리가요. 버버리? 네. 토머스 버버리가 그분이 트렌치코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버버리. 그 이후에 트렌치코트가 영국 육군 특히 장교들의 대표적인 유니폼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애수 워터루 브리즈를 보면요. 로버트 테일러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고 영화 카사블랑카를 보면 또 헌프리 보가트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트렌치코트를 입고 나옵니다. 종전 후에 정말 많은 이들한테 패션 아이템으로 사랑받게 된 게 또 트렌치코트인데. 버버리맨한테도 사랑을 받고. 네. 트렌치 참호전에서 유래한 겁니다. 유래한 겁니다. 그 잠깐 사이에 패션 얘기와 영화 얘기가 또 훅 들어왔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당시 참호가 구축된 전선에 live and let live 더불어 살다 이런 관행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live and let live라고 하기도 하고 라이브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live and let live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더불어 살다라는 관행이 적군과 우리 군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과 몇 십 미터 하고 몇백 미터 사이에서 참호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군인들이 종종 비공식적으로 휴전을 했다고 해요. 비공식적 휴전. 비공식적 휴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몸을 씻거나 아니면 영국군이 티타임 티를 마시고 있을 때는요. 총을 안 샀다고 합니다. 티타임까지 시켜줬다고. 혹은 전사자들의 시체를 치울 필요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요. 총격을 가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사인을 걸어놔야 되나요. 네. 일종의 사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행이 있었고요. 또 상호 간에 합의하에 잠시 휴전이 이루어지면요. 이들은 찬물 속에 있는 물을 퍼내기도 했고요. 물을 맨날 퍼냈다고 하더라고요. 피차 그런 건 필요하니까. 네. 물을 맨날 퍼냈고 심지어는 양측의 찬물을 방문해서요. 음식과 담배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이네요. 굉장히 인간적인 전투였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런 상황에서 서부전선에서 1914년도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각각 자기들의 찬무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밝히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쪽의 군인이 캐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군인이 다른 캐롤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캐롤이 왔다 갔다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에서 고요한 밤 하면 저쪽에서 다른 캐롤로 화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받았죠? 무슨 캐롤이 있죠? 거룩한 밤 해야죠. 똑같은 캐롤에 다른 캐롤로 화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못 불렀어요. 오 홀리나이시다. 그때 그 캐롤이 있었나요? 이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잖아요. 그렇게 캐롤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캐롤이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요. 약속을 한 듯이 서로 그 참호에서 병사들이 한두 명씩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호 사이에는 그 무인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인지대를 영어로 노 맨스랜드고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무인지대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만나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요. 포옹하면서요. 크리스마스를 공기국과 연구꾼이 서로 자축을 했다고 합니다. 만나서 과제나 초콜릿 음식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요. 패티 등 간소한 기념품을 교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입대 전에 이발사했던 영국군이 있었대요. 그분은 심지어 독일군의 머리를 가위를 갖고 와서 정리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내 머리를 적군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심지어 흉기를 들고 있는 적군한테 이건 대단한 건데. 그런데 머리까지 정리를 해줬다고 하고요. 1914년 이렇게 서부전선 곳곳에서는요. 크리스마스 휴전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 트루스가 성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유튜브로 당시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을 그린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가르쳐cl 그러니까 이제 한밤중에 영국군 독일군이 서로 캐롤을 부르다가 다음 날 날이 밝으니까 아침에 만나서 인사 한번 하고 조기 축구를 하네요. 축구를 하는데 저기 영국군 이발사가 머리 잘라주는 장면도 있는데 아쉽게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편집을 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어떤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 화면이 영국에 가면 유명한 슈퍼마켓 체인이 있는데 센스베리에 다고 있습니다. 센스베리가 크리스마스 휴전 100주년을 기념해서요. 2014년도에 만든 광고인데요. 저게 3분 30초짜리 광고인데 광고 같지가 않고 정말 단편 영화 같은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같아요 진짜. 네. 단편 영화 같은 광고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많은 화제를 모았고 그해 크리스마스 광고 중에 저 광고가 최고라는 그런 칭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도 남북 병사들이 따로 만나서 막 닭싸움하고 그러지만 다 픽션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마주 보고 있으면요. 그렇게 뭔가 우정 비슷한 게 싹 뜰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실제로 있었던 1914년도에 휴전도 그렇고요. 전혀 뭐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나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영화도 아주 100% 허구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약간은 해봅니다. 본인 피셜인 거죠? 본인 피셜이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영국 독일 군사들은 진짜 저렇게 영상처럼 축구를 실제로 한 거예요? 네. 1914년도 서부전선 곳곳에서 대규모 휴전이 벌어진 것은 정말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일부 전선에서는요. 병사지들이 무인지대를 급히 정리하고 축구 경기를 저렇게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호 앞에서 벌어진 축구 경기에 관한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요. 영국군의 군의관이 쓴 편지가 전달이 돼서 며칠 후인 1915년도 1월 1일 영국의 그 유명한 더 타임스에 실렸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이. 네. 그 후 양측 병사들이 정말 크리스마스 벌인 정말 전설 같은 동화 같은 축구 경기 스토리는요. 계속해서 회자가 됐고요. 물론 그런 와중에 얘기가 덧붙여지면서요. 과장된 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날 경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독일군 측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독일군의 그 당시에 133 왕립 섹슨 연대 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스코트랜드 군대하고 경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병사들이 갑자기 만났는데 어선가 갑자기 산똑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산똑기가 나타났는데 그 산똑기를 쫓아갔다요. 병사들이. 그러다가 그게 축구 경기로 이어졌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겨울이었기 때문에 땅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큰 문제 나뉘었다고 하고요. 그 당시 경기에서 독일이 3대 2로 이겼다고 주정한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 마지막 골은 명백한 오프사이드였다고 영국군이 불만을 표시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프사이드까지 따질 정도로 체계적으로? 반자동 vr 해야 돼요? 물론 이날 경기는 11명이 뛰고 90분 동안 겨루는 정식 경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군 133연대에서 근무했었던 리만 중이가 회상한 바에 의하면요. 양국 군인이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선물을 교환하다가 스코트랜드 군인이 갑자기 언제선가 축구공을 들고 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분 후에 진짜 정말 정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모자나 옷으로 서로 꼴대를 만들고요. 얼어붙은 땅에서 1시간 동안 경기를 했다고 하고요. 당시 당연히 심판은 없었죠. 심판은 없었지만 정말 주축을 잘 지키면서 경기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모두 아마추어 선수들이지만 정말 큰 열정을 가지고 경기를 했다고 하고요. 리만 중이가 독일군 리만 중이가 나중에 회상하기로는요. 이 경기가 전선 안팎에서 열어진 여러 경기들 중에 하나다고 합니다. 이게 또 스코트랜드 언론에서도 이 경기에 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2015년도 1월 2일인 스코트랜드 신문인 그레스고 뉴스에서 나온 기사에 의하면요. 스코트랜드가 또 어떤 경기에서는 4대1로 쉽게 이겼다는 경기를 정합니다.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경기가 있었고. 경기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한 경기는 또 독일군이 이겼을지 모르지만 어떤 경기는요. 스코트랜드 군인이 또 4대1로 쉽게 이겼다는 기사도 있고요. 또 그 당시 영국의 왕립 야전 포병대가 독일군을 또 상대로 경기를 해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포병대 아니까 저는 또 아스다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묻는 축구 이야기.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어디선가 공이 날라왔대요. 어디선가 공이 날라와서 경기에 시작됐다고 하고요. 어떤 경기는 정말 수백 명이 참가한 경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2, 300명이 참가한 경기도 있었고요. 그 당시 심판도 없었고 기록도 없었고 점수도 없었대요. 그냥 공차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모두가 즐거워했고 서로 간에 그 경기하는 당시에는요. 아기도 정말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점심시간 때 가면 1학년부터 6학년 다 몰려서 한 꼴대를 나눠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약간 고대의 풍경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기였겠죠. 그래서 그날 성탄절의 시련이 길게 이어진 경우는요. 밤 12시까지 이어진 전선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영어를 잘하는 독일군도 꽤 있었대요. 왜냐하면 전쟁 나기 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아니면 영국에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독일로 귀국을 해가지고요. 전투 나간 독일군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겠죠.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독일군하고 또 영국군 변화가 친해져서 또 친구가 잠깐 시간 동안에 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국군 병사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 독일군이 자신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가졌지만 내일 우리는 서로의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행운을 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냉정한 현실이 있으니까. 실제 있었다고 얘기하고 합니다. 군대 쓰리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썰을 이닥이 잔뜩 풀어줬습니다. 잠깐 유튜브로 사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동상인데요. 병사 두 명이 축구공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는 커다란 크기의 동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앤디 에드워즈라는 조각가가 크리스마스 휴전을 기념해서 만든 동상인데요. 혹시 저 두 명의 병사 중에서 편집장님은 어떤 분이 독일군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닥 모습이랑 더 비슷한 사람이 영국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른쪽이 이닥이랑 비슷한데요. 오른쪽이 그런데 모자를 보면요. 저 모자가 독일군 모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독일군이고. 50%인데 그걸 들리는. 왼쪽이 영국군입니다. 왼쪽이 영국군. 네. 모자로 일단 구분이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는요. 저 동상은 제작돼서 사실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됐습니다. 저기 지금 어디예요? 현재 동상이 찍힌 장소는요. 영국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에? 네. 리버풀에서 찍혔고요. 역사학자들이 바라보는 축구 경기에 관한 진실은 좀 엇갈립니다. 과연 정말로 축구 경기가 있었냐. 거기서 또 역사학자들이 또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다. 당시 제대로 된 축구장이 있을 리가 없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무인지대에 무슨 축구장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데 그런 데서 축구를 했기 때문에 당시 전선에 있었던 축구는 경기보다는 그저 공착에 불과했었다. 그런 주장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로 크리스마스에 축구가 행해졌다는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팩트로 남아있고요. 하지만 전쟁 중이던 양측 병사들이 축구 대결을 벌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한 서너 번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날 벌어진 대부분의 축구 경기는 영국군 혹은 독일군 내에서 서로 간에 벌어졌던 경기였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기도 합니다. 상대와 맞붙은 게 아니라 그건 한 서너 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있긴 있었는데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실제로 그날 벌어진 많은 경기는 같은 군인들끼리 벌인 경기가 많았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도 합니다. 한편 당시 전선에서 저렇게 병사들이 휴전을 감행하자 그 소식이 알려졌어요. 후방에 있는 양측 군 수뇌부한테 저 휴전을 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쇼킹한 소식이죠. 그분들이 격료를 했다고 합니다. 격료를 해서 도대체 뭐 하는지 전쟁 중인데 실제로 저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도 독일군 병사로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그때 히틀퍼도 엄청나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독일군의 정신이 어디에 갔느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격려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측 군 수뇌부가 적과 친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저 부대의 전환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계속 오랫동안 마주보고 있으면 친해질 확률이 높아지죠. 얼굴도 익숙해지고요. 때문에 주기적으로 와서 관찰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와서 관찰도 하고요. 실제로 전투하고 있나 없나 관찰도 하고 실제로 부대를 자꾸 바꿔가지고요. 비공식 휴전을 엄격하게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4년도에는 대대적인 휴전이 서부전선에 있었지만 15년도에는 아주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15년도에도 있긴 있었는데 비공식적 휴전 자체가 거의 없어졌군요. 15년도에도 있긴 있었는데 15년도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휴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휴전 하려고 한쪽에서 캐롤 부르면요. 둘이 이쪽에서는 집중 사격을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까까지 훈훈했는데. 그러니까요. 15년도부터 약간 변하고 16년도부터 17년도에는 아예 휴전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크리스마스 매일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네. 러시아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고요. 크리스마스 날 우크라이나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914년도만 하더라도 영국군을 위시로 한 연합군과 정말 독일군이 보여준 휴머니즘 아니면 낭만주의 시대가 새삼 또 그려지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이닥의 소회였군요. 전쟁 속에서 낭만을 기대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엄혹한 1차 대전 속에서도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그 참혹한 1차 대전 속에서도 참혹한 참호전쟁 속에서도 1914년도에는 크리스마스 휴전을 통해서 휴머니즘을 통한 낭만적인 축구 경기의 실적으로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거를 근데 스포츠 카테고리에 넣는 게 맞나? 스포츠 카테고리 원래 스포츠가 또 스포츠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스포츠를 얘기하다 보면요. 역사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종교도 들어가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스포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에너지 드링크가 담긴 히플라스크와 장갑과 또 연극인처럼 한 명의 연극인처럼 의상까지 챙겨 입고 온 이닥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땀띠 나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런데 요즘은 좀 예전 같은 이렇게 낭만주의나 휴머니즘이 사라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느낌은 많이 듭니다.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시스트 이닥 이정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